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표팍TV에서 보고 오랜만에 영상을 찢어 여러분. 네 오늘 거 2, 3, 6월드컵 축구연수 골키퍼인데 제가 굉장히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 여러분들 어제 정리 보셨나요? 한국 브레스 트로피 메리스 아니라 뭔가 저희가 이겼습니다. 이겼지 않습니까? 희대형 청호의 브레이크 너무나도 깐지연하고 겁나 멋있습니다. 청호영상수 최고입니다. 황희 나상우 최고. 자 이건 골키퍼입니다. 저는 64강. 하겠습니다. 저는 귀엽게 가겠습니다. 전 이 분을 선택하겠습니다. 와 아 나 일부러 싫어. 아 씹 저는 휴채스니 저는 아 근데 다른 골키퍼들은 잘 몰라요. 아는 손이 있긴 있는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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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n Pastor 정 ẻ Ah 우리나라 국가집 전 대해약 와우 개깐치 좋아 노이어 괜찮아요 노이어 픽보드 저거 조아거리기 쉽다 야 골키퍼야 야 조연우 왜 안놔아 저는 조연우 선수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서 축구 선수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들이야 네 명곡 조연우 조연우 주말께 제발 조연우 제발 조연우 제발 조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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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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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나는 무섭게 해 리명, 우리 애가 북한이, 북한이야? 전 요리쓰 수고 요리쓰, 수지 요리쓰 마누엘 독일 골기법 네, 독일에서, 독일에서 하다가, 네, 날라갔죠, 네 망했죠, 어, 야, 몰려, 네 공격사람 나왔다가, 뺏겨가지고 전 파체르츠 파체르츠 파체르츠, 파트르츠 시라구 시라구 전 수바시티, 오, 수바시티야 크로아티야, 그렇게 보자 빅보드와 영국, 어, 잉글랜드인가? 영국인가? 슈체스네 스aess 전 휴마이체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비르 빡 빡 토르 오예, 복수 이거, 요 Jared 저는 영국뫼락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핍보드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엏 스으으west which 그가 전 수바시티 슈퍼시티도 꽤 잘하셨네. 케이프터 슈마이케 누웠어. 저는 아 이거 저 옷 좋아. 아니 무브스피나 옷도 가면 조현우 형님한테 말도 안 되는. 제가 진짜 조현우 너무 좋아해요 아 저는 빅보드. 네 저는 5초 아래로 선택하겠습니다. 저는 수바시티. 네 이제 4강이군요. 저는 조현우 씨. 난 수바시티. 저는 빅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. 아 잠깐 잉글랜드냐 대한민국 조현우냐 잉글랜드 빅보드냐. 저는 조현우. 조현우. 네 이번 우승은 조현우입니다. 네 랭킹 한번 볼까요. 조현우. 조현우가 읽으냐. 역시 우리나라에요. 레알 최강이야. 잠깐만 이거 검색할 수 있구나 검색하면 진승료는 아닐테고 검색해볼까요? 뭐라고 쳐볼까요? 네 노동권 쳐볼까요? 노동권 뭐요? 안 나와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승 조연호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만하니 해주십시오